15년간 답보 상태였던 원주 불온산업단지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불온산단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원주시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한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2008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건설주관사 교체 등의 이유로 15년째 표류하다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부지 면적 60만 9천 제곱미터로 원주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종률 5%로 오는 2027년 준공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불온산단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온산단 부지 중 절반이 넘는 39만 1,200여 제곱미터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특구 투자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이 지원됩니다. 현재 반도체와 의료기기 융합 등 9개 기업에서 2,9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 용지 절반은 이미 분양을 마쳤습니다. 불온산단으로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공사도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7년 불온IC가 개통하면 불온산단 활성화에도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모두 11곳. 원주시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신평 농공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시입니다. 고맙습니다.